나인우 씨는 특별히 원하시는 연도 있으세요? 아이돌 노래요. 아이돌 노래. 20년, 21년이요. 2020년 노래. 아인우 씨가 신청하신 요즘 아이돌 노래. 나 그때 군대에 있었어. 아, 나 그때. 들려드릴게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돌핀 오마이걸. 정답.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한 가, 한 가 남았다. 우와, 딘딘. 다음 노래 갈게요. 96년도 노래고요. 제목이 좀 길어요. 96년도요? 난 느낌 왔어. 내가 맞출 수 있어. 듣기 후전에. 태윤! 이미, 이미 투거잖아요. 성훈! 쿨해! 아이고. 아니야? 해변의 여인. 아니, 아니. 해변의 여인. 아닙니다. 오케이! 아! 쿨토바이스. 뭐야, 이게? 이소라 피처링. 이야, 진짜 이 분 뭐 하시나. 진짜. 제목이 길다고 그랬지? 뭐 하시나. 그런 거. 하시나. 하시나. 다음 문제 갈까요? 우리 너는 아무 일도 없겠지만. 쟤가 다 알아, 쟤는. 노래 좋다. 노래 좋아, 이거. 이거 무슨 주제가 아니었냐, 드라마? 언젠가 이 세상이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제목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자, 2001년도 노래네요. 조금씩 올라갈게요. 2001년도. 내가 아. 야, 이걸 몰라. 나 활동할 텐데. 2001년에다가 뭐 했지? 그만! 그만해. 전 국민이 알았어, 전 국민이. 우와! 이거. 우와! 어? 어? 뭐 했어? 이거요? 더 들려드려요? 야, 이 메가리트 곡을. 설탕은 절여? 예! 설탕은 절여? 예! 윤종신 팝빙수. 정답. 예! 진짜? 예! 예! 빙수야, 바보추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바보추야. 녹지마, 녹지마. 머슈멜로랑 되게 비슷해. 오케이! 아니, 훈련이 아니어서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네, 정답자 두 분 나와서 끝났습니다, 경기. 그럼 형이, 형이 그거 누구한테 줄래? 아, 이거? 이제 할래야 어떻게 알겠어? 이거는 정훈이 형한테 주면 의미가 없어. 그치? 어. 아주 적절한 온도가 돼버리거든. 딱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괜찮아요. 저 외계인하고. 화성인 아저씨는 괜찮은 것 같아. 외계인 화성인 있잖아, 지금. 맞아. 성능이 200% 이용하려면 종민이 형한테 가는 게 맞고. 맞아, 맞아. 이번 회차를 단독 회차로 몰아주려면 이것도 종민이 형한테 가는 게 맞긴 해. 그렇긴 하지. 종민이 형한테 가는 게 맞긴 해. 그렇긴 하지. 종민이 형한테 가는 게 맞긴 해. 근데 이걸 가져와서. 근데 이걸 가져와서. 근데 이걸 가져와서. 손이 줍었어, 지금. 아니, 둘이. 근데 착용샷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착용샷? 어울려서 주겠어. 이노야, 이노야 한번 착용해봐. 어, 근데 블랙 매치는 잘 된다. 야, 야. 야, 너 멋있다. 오, 잘 어울려. 멋있어. 야, 이거 당기면 나 가서 나올 것 같은데? 멋있어. 오, 이거 추면 되겠네. 아, 저는 이노 씨한테 줄게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이노 씨한테 줄게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니꺼야, 딱 니꺼야, 지금.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니꺼야, 딱 니꺼야, 지금.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와, 거의 연삼한데? 진짜? 어, 저는 그럼 이거 이노 씨 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왜 다 이노한테. 네? 아니, 너무 어울려, 니가. 너무 어울려, 지금. 진짜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니가 새로운 패션을 만들고 있어. 너 지금 근데 하이테크야, 완전. 아, 그래? 내가 볼 때 카니웨스트가 너 찾는다. 알았어. 그럼. 이거 똑딱 해야 돼. 똑딱 해야 돼, 똑딱 해야 돼. 멋있어. 야, 너 근데 진짜 멋있다. 홀가보내, 홀가보내. 대박. 난 이거 하나 있네, 이거. 어? 홀가보내